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냄새가 나는데요 더운 냄새가 납니다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달리알광선의 주제는 방탈출입니다 방탈출 방탄소년단의 방탈출 우리 저번에도 한번 왔었죠 그쵸 했었죠 찜질방 알바 찜질방 알바 찜질방 알바 아 좋은가 보다 잠자는 꿈속의 소녀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적혀있어요 야 나 찜질방 가기 싫다 아 내가 볼 때 찜질방 알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 이렇게 입고 오는 게 자체가 약간 조금 나도 옷도 벗어면 돼 더워서 빨리 탈출할 수도 있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뭐 이렇게 팀만 정해졌고요 우리 한번 어떻게 팀을 나눠나요 먹어봐 어디 난이도가 좀 낮나 봐요 세 명짜리 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꾸기 팀 할 수 있나요 자 바꾸기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오늘 바꾸기 없습니다 바꾸기 바꾸기 자 하나 둘 셋 잘못 바꿨어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임마 꿈속의 소녀 뭔가 덥다 찜질방 우리가 4명 각방에 들어가시면 문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VCR이 딱 끝난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인지하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가나요 자 탈레라 방탈 외치고 갈까요 탈레라 방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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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진짜 빨라 우린 참 아 찜질방 알바 우리 알바 이거 뭐야 이거 찜바 찜바 갑니다 소리 나요 그래 이마 빨리 해 내 손님 먹이자 밥이나 먹으러 가야되다 한준비형 밥이나 먹는다 장자부터 장자부터 장자 장자부터 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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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장자 아니야 그러니까 저 장자가 얻으려면 자 이걸 풀어야 돼 장자 얻으려면 풀어야 돼 얘들아 내 생각엔 이건 모서리 개수야 0,4,5,3 가볼까요? 오 형 이거 아니에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오 형 모서리 개수 맞다 0,4,5,4 절대 아닌데? 저거 이거 아닌가 봐 0,4,5,4 아닌가? 딱 봐도 0,4,5,4 1,4,5,4 얘들아 높이 야 잠깐만 뭐야 시트 1 이게 뭐야? 얘들아 높이 스타트가 뭐가 있어 얘들아 나 누구랑 말하니 네? 어이 잠깐만 누구랑 말하니 아니 아니 그걸 건드리면 안 되고 지금 이거부터 풀어야 돼요 어? 어 야 이거 봐봐 이거랑 이거 이거가 여기 그려져 있어 그래 막 맞잖아 높이 스타트 워 어쩌는데? 봐봐 그건 이거 푸는 거고 이거 메뉴 이거 뭐야? 그니까 그거 풀고 있어요 형이 나 잠깐만 뭐 얘 너무 세서는 하나씩 와떠서 해보자 나 이거 하고 있을게 이거 뭐야 이거 아홉시 아홉시 내가 0부터 야 지금 나 이거 알겠어? 내가 0부터 메뉴 이건데 나 9,990까지 해먹게 이거 다 합치면 먹나 설마? 우리 아이들 도로시 꿈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뭐야 이거 시작한거야? 그런가 봐 중요한 날 옆에는 곰인형 하나 아니 간단해 이게 중요한 날 근데 중요한 날은 보니까 생일 그러면은 생일이 도로시의 중요한 날 아빠가 알아가지고 슬픈 거네 어 맞아 생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아빠가 하루 늦게 왔지만 도로시와 생일에 놀아줘서 행복했다고 그럼 2016년 8월 14일이 도로시 생일이네 강아지 강아지 2021 2016년 8월 14일 0814 아니지 2016 0814이지 이 0 1 아니지 814 해봐 일단 0814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냐면 생일이 2016년일 리는 없잖아 얘가 얘가 몇 살인지가 0814는 아니지 알았는데 패스워드 샷 패스워드 샷 패스워드 샷 패스워드 샷 그렇네 그렇네 우리가 샷 누구 해가지고 내가 뭐 만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맞춰서 그런 거야 모든 버튼을 만져본다 자 봐봐 초록색 버튼이 있네 이게 4개 3개 5개 4개인데 여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나 근데 이건 갇힐 것 같아 무슨 버튼이지 저게 이럴 때는 빨리 해야 돼 네 저기 그 저희 그 중요한 날 풀어가지고 초록색 버튼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봐봐 여기 고민형하고 여기 버튼이 있어 두 개 두 개 해당하는 걸 누르래 아 저 손톱 손톱 이거구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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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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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비스트함 맞는데? 나 이러다가 전화하지 크래스 일단 시간 좀 있으니까 전화 난 좀 알아봐 빨간색을 눌러서 돌아가는 거 같지 않냐? 높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먼저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 물어보죠? 물어봐야겠다. 첫 번째 문제 한 번만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메뉴요. 이럴수가! 왜? 4516 나와. 4516이 뭐? 아, 316인데? 아, 316이요. 아니, 앞에 글자 따봐요. 4516. 아, 416. 아, 416. 일단 하나 열었다. 매트, 매트 이제 확인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따대, 따대, 따대인데. 그게 저거잖아.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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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푸는 게 맞아? 일단 다른, 이거부터 한 번 해놓은 거잖아. 이거부터 풀라는 거잖아. 모르겠다, 아이가. 어, 형 아까 여기 그거. 이거 아까 그 동산 그건에 갖다 놓자. 자, 들어오시는 길을 잃었다. 너무 무섭다. 한쪽은 뾰족한 산이고 한쪽은 둥그런 언덕이래요.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산과 언덕은 닮았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나는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정중하게 둔 것 같다. 그리고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 있다.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 있다. 그러려면은... 이게, 이게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되면 뭔가가 될 거야. 대, 대, 뭐란데? 도로시. 도로시 머리 위에 자기를 닮은 별이 있다. 안 돼요? 여기에 별을 올려놔야 되나 보네. 여기 별. 나를 닮은 별자리를 찾으면 안 돼요. 8월 딱, 아까 8월 24일이었잖아. 8월 24일이었잖아. 2016년 8월 14일이 도로시 생일이 있네. 8월 24일이 뭐냐면... 오, 근데 떼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간다! 간다! 왜요? 다 찍어봐, 지금. 68. 왜 88. 78, 98 하냐? 근데 아니야. 이게 힌트쓰면 줄어든다 했나? 우리보고? 10초씩 줄어들어. 벌써 15분 지났다. 88, 98. 이게 뭐 왜, 왜 이거 다르잖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10이 뭔데? 87 열었어 1087이였어, 거꾸로 했어 1087이였어, 거꾸로 했어 진짜 이제, 어 어떻게 해? 이거 한 거예요 86, 87, 88, 89던데? 오! 와! 좀 쩔었다 자, 이거 이 안에, 어디서 나는데 이거? 여기, 여기에서 나왔어요? 아, 이거랑 같이 나온 거예요? 제가 좀 물어보자 아, 몰라, 다 써 그냥 여보세요? 네, 저희 그거 메뉴랑 10 뭐뭐 이거 두 개 열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확실히 아, 네? 내가 한 거 맞아 뭔데? 초록색 두 개 아, 여기 스타트 있길래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이게 뭔데? 미로 마지막 뭐야? 마지막 뭐야? 이게 미로래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옆에 밑에, 옆에 위에, 옆에 아, 잠깐만 오, 됐다 아, 이거 어떡하지 형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저분 세이스석 1번 1, 3 초록색깔하고 다른 거 열어야 돼, 나보다 뭐야, 뭐야? 불가마 저거 아니야? 오, 이거 뭐야? 가면 돼, 이제? 오! 아, 여기 뭐 하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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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간이 빨리 아, 여기 있다 높이, 높이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있다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있다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있다 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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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트 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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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트 얘를 머리 위에 아, 8월 14일이네 24일이 아니라 얘를 방금 대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록불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걸 깨웠으니까 초록불이 대칭 왜 바꿨어? 아니, 이게 아까 얘를 바꿔 봤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야 될까? 아, 오, 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맞고 네 왜? 야 여기에서, 오, 이거 봐요 와, 이거 맞네 오, 야, 너가 맞았네 이게 맞는 거야? 나와 맞았네 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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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트 형, 형, 형 형 열렸어? 형님, 열리게 하시다 야, 열렸어, 열렸어 나 맞았네 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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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트 그래, 그 아까 뭐 껴서 한다는 형, 그리고 이거 이게 끼워서 한다는 그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뭣이야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아! 거꾸로 보이네 거울로 하는 거구나 거꾸로 보여? 이게 지금 거울... 클래클래. 이 모습을 보면 거꾸로 보이는데 이게... 이게 뭐 어쩌자는 거지? 저를 뭐 꽂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어, 이거? 오, 이거 딱 맞는데. 뭐야? 오, 이거 딱 맞는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대박이야. 야, 꼬치니까 올라와.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깜짝 놀랐어. 와, 대박. 저런 게 있었어? 야, 이제 이거 하면 되겠네. 손톱은 한 곳만 닫혔다. 손톱은 여기, 손톱. 이 중에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읽어줄게요. 손목은 세 곳이 닫혔다. 손톱과 손목은 가장 길게 연결돼야 한다. 여기 뭐 피부와 비늘은 닥치지 않았대요. 여기서. 오, 야, 열렸다. 오, 깜짝아. 와, 나 진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더 놀라. 이 순서가 또 뭐 있나 본데? 이거네.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날개가 위에. 그리고 여기. 이거부터. 위에 첫 번째 꼽고. 이렇게 꼽고. 이렇게 꼽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그게 그게 뭐죠인가 본데? 오, 야, 열렸어. 오, 야. 사장이다. 사장이다. 이거네. 다음 비밀번호가 그거네. 사탕 한. 사탕 한. 사탕 5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3이다. 3. 2. 3. 2. 3. 2. 3. 2. 4. 2. 2. 3. 1. 1. 1. 1. 1. 1. 아, 아니죠. 아래로.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래, 오른쪽. 아, 이거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순서하게. 여기, 이거 보고 하면 되겠다. 어, 여기서 그 다음 높이. 야,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힌트 써. 네. 지민아, 너의 담당에 힌트. 10시 맞아. 아,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래? 10시 맞아고 봐. 네, 이거 불가마 열었거든요.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기 10시 11분이 그럼 맞는데 뭐야? 아니, 그런 거지. 야, 지민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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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민아, 네가 듣는 게 나을 거 같아. 자, 빨리, 빨리, 빨리. 지민아. 네. 빨리, 이거, 이거, 이거 알려달라고 했거든, 매트? 이거, 이거, 이거. 매트, 매트. 아, 그 매트에 그려진 거랑 그리고 방향키 상자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근데 그거 높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순서 그거 매트에 적힌 걸로 방향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 밑으로 4칸이어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아, 내가 한 거 맞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맞았어. 뭐야, 뭐야, 뭐야. 네, 땄어요. 어! 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한 거 맞았어. 여기 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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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1, 3이었죠. 1, 3, 9, 2. 어? 2. 6 아니에요? 1, 3, 6, 2, 1. 일단 아이스팅도 여자. 1, 3, 9, 2. 이거 뭐 9인가? 아, 이거 뭐 있네. 이게 뭐가 그려져 있네. 어, 이게, 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야, 이거 생각보다 많다, 야. 야, 제가 도로시에 가까운 엄마, 아빠가 재밌는 순국을... 난 항상 라벤더 뒤에 숨었다. 항상 라벤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라벤더. 아, 그거 뭐 해서 열어야 되나 본데? 네, 다 할게요. 가지. 여기 또 뭐 있네. Do you love me? Yes, 너 나 사랑해. 여기 영어가 다 써있는데? 앞글자 빨간색으로? 이거 이건 L, D, K. 이걸로 무슨 문장이 만들어지지? 여기가 다 그거야. 다 써있어. 방 개수를 떠나서 너무 어려워. 아니야,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거야. 원래 한 방 탈출하는데 40분씩 걸려. 아, 40분야. 총 2방이니까 대부분 못게. 대부분 못게. 어, 야, 여기다 하는 거네. 이거랑...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거를 거울로 딱 닿을 때 얘가... 어, 그렇네. W. 아, 그렇네. 맥 꼭대기 W. 맥 꼭대기 W가 없어. W가 그럼 없었네. 이게 W잖아. 근데 이건 어찌봐도 M으로 생각하는데. W. 이게 W가 되고. 얘가 G가 돼야 돼. 근데 G. W. 아, 뭐... 아, 뭐... 알겠지? W. W. 형, 이거 불빛을 왜 나눠 볼까요? 뭐... 거기에 이따 앉아서 뭐 보래. 의자에 앉아서 여기를 바라보면 뭔가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아, 아, 1, 3, 9, 2, 1. 1, 2, 3, 9. 오?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잠깐만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니, 1, 3, 6, 2. 아, 6이었어? 하하. 이게 9라고 하기면 6이잖아. 1, 3, 6.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1, 2, 3, 4, 5, 6, 7.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 1, 3, 6, 2. 아, 6이었어? 아, 1, 3, 6, 2. 아, 6이었어? 1, 3.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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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 아니야? 이거, 이거. 오, 야, 그렇네.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끊어진 걸 이렇게... 1, 2, 3, 4, 5, 6, 7. 이건... 이거 아니야? 맞을까, 이거?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게 끝이야? 이 기호 문자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써 있어. 얘네랑 얘네,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근데 그러기에는 뭐, 장치가 없네. 어, 여기 있네.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네. 아, 여기 있다. 얘가 여기요.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위에 올려놔. 어, 이거 뭐 등장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저기, 저기... 이거 빨간버 없어졌는데? 이거 빨간버 없어졌는데? 이거 센서야. 여기 앉아서 이따가 저렇게 보면 뭔가가 열린다는 거야. 한번 앉아볼게요. 나도 앉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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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 D! 나도 앉아볼게. 어! 어, 왜? 어, 왜? 어, D! D! M! M! D D 어디 어디? K K K K 형 맨 K 맞아 맨 처음 위에가 D 됐다 야 여기 버티있어 칠 뻔한데 이거? 시간이 없는데? 어차피 10초밖에 안되요 우리 몇개냐 2개밖에 안썼죠? 지금 3개 썼어 이건 그럴 수 있을거 같은데? 다른 건 거 같아. 이거 여기 써 있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아 이걸로 이거 할 수 있나 보네? 그러면 저는 저거 이거 해볼게요. 10시 1분 맞는데 왜? 10시 1분이요? 어. 왜냐하면 저게 10이고 저게 1이거든. 그럼 1, 0, 0, 1이잖아. 1, 1, 1, 1, 0, 1, 0, 0이 안 돼. 해봤어 해봤어. 딱, 딱.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가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5, 2, 3, 4. 5, 6, 7. 5, 6, 7. 오른쪽, 밑에, 4. 저게 아니야! 와 진짜! 이게 맨 마지막이라. 쥐미야 했어? 아니요 잠시만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어? 우와 쥐미 역시 쥐미야 여기 맞추는 건가 보다 잘한다 보다 이거 뭐야? 맞추는 건가? 형작이에요? 아 이게 하나 조각이 있어야 돼 조각을 조각을 여기서 여다 보다 그렇지 야 이거 힌트 가자 우리도 힌트 쓰지 않는데 힌트 써 이제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다음 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저희 그거 불가마 들어가서 시간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 얘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이걸로 이거 다 풀었잖아 형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오 약간 신빙스러운데? 아 왜냐하면 여기 L, F 그게 있구나 한 명은 요쪽을 봐야 되고 한 명은 요쪽을 봐야 되고 보는 시선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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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럴듯해 광양대로 얘네를 다 놔보자 얘네 이렇게 쳐다보게 뭐야? 제가 한번 그거 갖고 올까요? 힌트? 야 너 힌트 드릴 거면 제대로 기억해서 와야 돼 네 뭔가 분명히 어 야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는 여기 있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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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는 애 북치는 애 얘를 W W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통화하는 도중에 다 열었대요 6개의 걸 등지고 이거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건데 네. 형, 여섯 개 거울을 등지고 뭐시게 하는 거. 얘랑, 어디 갔어? 얘랑 이. 얘가,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얘랑 이 이름표가 뭐지? 저거랑 저거는 무엇일까네. 어, 저 들어왔다, 불. 어? 아, 그러네. 이 버튼이 또 뭐, 중요할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있네, W.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화이트, 순서대로 누른 거지. 이거 순서대로, 화이트,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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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 갑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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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블루. R. R. 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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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아니라 5분이였어 이게 1이잖아요 한시 방향에 있었잖아요 한시 방향 가르치면 5분이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1분이라고 생각하셨다 아 맞네? 오케이 이 생각을 못하냐 자 패닉 찜질방 이제 열어야죠 4103 가자 핵단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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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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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방 아이스방 이거 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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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게 위인 줄 알아야지 이거 위 위 야 왜 4102방이야? 여기 적혀있었어 아 적혀있었어 어 됐다 뭐 열렸어 열렸어 방금 열렸었어 뭐해 아 지금 불 켜졌잖아 불 켜졌잖아 어? 글래? 어 글래 아 저기 가만히 있어 뭔가 뭔가 바꿨어 어 뭐가 나왔을 거야 뭐가 변해 변화가 있을 텐데 문 열린 거 아이가 아니네 어 야 얘들아 아이스방 온도가 쓰러졌어 공판이 쓰러졌어 와우 야 와우 야 나이스 나이스 남준이 남준이 한 건 했다잉 온도 조절이야 고마스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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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이거 숫자 이거 개수대로 내 개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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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봐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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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았을 때 불빛 순서 따라서요? 어딨지? 형 우리가 앉았을 때 불빛이 하나하나씩 들어왔잖아요 어 그 순서래요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여기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적어 여기 붙어 1 1 1 1 2 3 4 5 6 개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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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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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 그 다음 사각형 2개 사각형 2개 2 얘들아 잘 보면 모양이 달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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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거 끼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오야야 오야야 아 4 4 4 아 이거 이거 1 1 세모 3 자 8 8 8 자 이거 2 2 별 뭐예요? 별 4 세모 3 세모 3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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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1 2 4 4 아 그렇다 저기 1이 뭐야 1 RY RY 이거 RYW RYW 이거 RYW 이거 RYWB 이거 RYWB 이거 RYW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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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BW RYW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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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WB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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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WBWWW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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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2, 2, 2, 2, 2. 1, 2, 4, 3. 아, 열었다, 저기. 1, 2, 4, 3. 1, 2, 4, 3. 아, 7, 2, 4, 3, 7, 2, 4, 3. 그렇구나. 됐다. 아,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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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자, 뭐야. 빌려. 빌려, 첫 개. 그래도 사다봐요. 불가마 운동 올라왔어, 46.87도. 야, 46.87. 불가마 46.87. 불가마 46.87. 뭐야, 열었잖아. 다 열었어. 아, 여군가 보다. 간다! 아! 단발치 아니야. 무슨 단발치야, 우리가. 방금 나오는 거 들었거든요? 방금 나오는 거 들었어요, 방금 나오는 거. 다 썼어? 다 썼어? 아니야? 힌트 하나도 안 썼어요. 오, 진짜? 근데 좀 많이 쉽던데요? 이럴수록 난 더 확실히 생겨. 아, 아쉽네. 아쉽네. 이게, 이게, 이게 바로 클라하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2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려갔어. 어딜 비빌려고 그래. 뭐야, 윤경은 손으로 시켜요? 같이 비벼. 같이 비벼. 형,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도 해야 돼? 어딜 비빌려고 그래. 아, 이해가 안 돼. 아, 잘했다. 아무튼 재밌었네요. 꿈지방이든 뭐든, 잠자는 꿈속의 소녀든. 네. 맞아요, 재밌었던 거 같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잠자는 꿈속의 소녀팀은 선물을 받아라. 우와! 개봉하시죠? 개봉해? 1분 차이야? 오, 야. 좋아 보이는데? 오, 야. 오! 잠깐만, 이거. 자, 볼 때는 이거 누가 한 명에게. 몰빵. 네, 몰아야 됩니다. 나도 게임을 안 하고. 저도 게임을 안 해가지고. 이거 핸드폰. 아니,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대요. 이건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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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 다 했어요, 그럼. 핸드폰에 연결해서 게임할 수 있대요. 솔직히 나 혼자 들어갔으면 못 풀었을걸? 야,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아쉽게도 좋네, 아쉽게. 진짜 아쉽다. 이모 차이는 좀 아쉽다. 진짜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나는. 근데 이게 또 다 같이 하는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야, 그럼 지민이 형이 한 칸 했어요, 우리 팀은. 아, 중간에 멤버로 오더라고. 와, 역시 리더야. 야, 달러방터는 다름이 되겠습니다. 달러방터! 달러방터! 후! bit meta! 우. 뮤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